화한의 댕기에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김해선은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우리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하여 그의 중한 생명을 바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일본 명예비병대의 국료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총비소 동지께서는 항미원조포가 미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열 처절한 전화의 나날들에 우리 군대와 어깨 겪고 싸운 지원군 장병들의 참다운 전투적 우위와 무배의 희생정신은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우리인민의 기억 속에 영역시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소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이 힘든 고비를 겪을 때 우리인민의 상스러운 역사적 투쟁을 피로써 지원한 중국인민의 고귀한 넋과 공적은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선과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은 공동의 위협을 위한 한길에서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